아 렘쌤쌤 우유부유 우유부유 아 렘쌤쌤 어 불 안들어와 지금 그거는 불 안들어와 송준아 많이 들어와? 불이 안들어운대 빠이빠이 하는거야? 송준아 송준아 춤 좀 춰봐 아 렘쌤쌤 아 안들어와? 아 안들어와 민경이 찍어줘 민경이 엄마가 집에 가서 찍어줄게 불이 안들어운 왜 불 안들어와 송준아 불 안들어와요 잘한다 송준이 아아 한번 더 해봐 뒤로 걷기 어 어 아프네 민경이 엄마한테 아프다고 말해도 돼 엄마가 갈아입고싶어 내가 더 싣고싶어? 어 어 어 어 어